자 곱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식이 곱해졌을 때 어떻게 미분을 하느냐 이건데 이미 공식을 외워서 알고 있을 것이고요 물론 전개를 해서 미분하면 됩니다. 전개가 어려울 경우에 전개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수의 곱인 거죠. 두 식의 곱 그래서 만약에 y는 fx 곱하기 gx의 꼴로 되어 있는 것을 미분을 한다면 y 프라임은 어떻게 하냐면 자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바꿔 fx 그대로 두고 자 뒤에 거 미분한 식을 그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. 그대로 해볼게요. 자 fx가 동그라미고 gx가 세모예요. 그래서 동그라미 미분한 거에다가 세모는 그대로 더하기 동그라미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겁니다. 자 그럼 요거 그대로 가지고 해볼게요. y 프라임은요 일단 앞에 거 미분 근데 x 마이너스 3 미분하면 1이죠. 그래서 써 주겠습니다. 1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써 주는 거죠. 2x 마이너스 1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. 2x 마이너스 2 미분하면 곱하기 2 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2x 마이너스 1이고요. 전개한 거는 2x 마이너스 6. 그래서 4x 마이너스 7이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이너스 7. 감사합니다.